어떤 딱딱하지 않은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자기가 지금 입사하는 그런 회사가 앞으로 장래가 밝을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고 또 채권이나 주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또 자기가 투자하는 분야나 투자하는 기업이 좋을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이러면 이제 한국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앞날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과의 미래에서 인구 구성비처럼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노년층이 많이 증가하고 젊은층이 줄어들고 특히 저출산 추세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면 그 나라는 굉장히 저성장이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낮은 성장률이 압도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이웃하는 일본을 보게 되면 하나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회가 늙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세월이 가고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선진국에 다가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대부분 낮아지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지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낮으면 그것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걸 이제 제가 달리 이야기 드리게 되면 출산율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따지게 되면 주가 지수하고 같은 거죠. 주가 지수하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는 가임연령층에 있는 그 수많은 수백만 정도 되는 인구가 행하는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표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투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6을 돌파했다. 0.7을 돌파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해석을 젊은 세대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내리는 일종의 기대치 미래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도 이렇게 과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젊은 층은 자기 아까름하기에 바쁜 부분도 있지만 후손을 낳아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어둡게 보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어제인가 한 분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제 아버지가 1960년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후손을 남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런 보편적으로 나라의 앞날과 관련된 합계출산율 통계라든지 이런 인구 구성비 변화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방송의 초두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확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까 그동안은 이제 많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표를 던졌던 분들이 그래도 여당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나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분들이 많았고 그러나 이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여당의 태도 그리고 또 4월 10일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의 관철에 실패하고 윤 대통령께서 부산까지 내려가셔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시고 한동훈 전 비산대책위원장이나 국힘이 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라는 것은 이번 총선의 서울 경우에는 한 표를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그 표 가운데 4분의 1 토막이 더블당 후보의 표로 넘어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 문제를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산대책위원장에 몰랐을 리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니까 여당이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내리시지만 제가 지난 4년간 그야말로 영어 표현하는 올인을 한 거죠. 전력투구를 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61세부터 64세까지 여러분들 거의 모든 시간을 아침부터 밤까지 전력투구를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여느도 있겠지만 가장 학술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파묻은 4년간의 여러분들 파묻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의 콘텐츠가 여러분들 만무한 4천 5천까지 간 겁니다. 전부가 다 지난 4년간은 선거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을 기점을 해 가지고 여당과 윤 대통령의 의중 또 향후 행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맹악하게 우리가 정리정돈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거 부정 문제를 저지른 야당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에 반열에 써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은폐 방조 무관심하게 대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갖게 되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한국의 앞날과 관련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은 한국은 사전투표 조작과 선거 부정이 제도화 체질화 그리고 구조화된 나라로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수는 국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건데 그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기 때문에 그냥 제도화된 부정선거 하에서 한국이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제가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선거가 그냥 조작이 되는 것이 일상화된다. 그러면 선거일이 되게 되면 그냥 당연하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람몰이가 성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그냥 국민들은 선거장에 가서 쇼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선거 결과를 선관위가 다 만들고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맞추고 나면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 그걸 포장해가지고 서사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합리화하고 이런 것이 갈 거라고요. 오늘 마침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조선의 오피니언 내에 칼럼의 탑 칼럼이 뭔가 아니까 엊그제 통과되신 민주유공자법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후손들 자녀들이 대학 입학에 특별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대입에 특별 그런 채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은 대입을 하지만 그다음에 취업 특혜를 줄 것이고 다음에는 광급 물량의 특혜를 줄 것이고 법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거 부정 문제가 왜 위험한가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우리끼리 해먹는 것이 바로 선거 부정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가 그 여러분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이게 민주유공자법이란 게 딴 게 아니고 그 자녀들 자녀들에 대한 특혜 입학 대입 특혜 입학이니까 다음에는 변호사의 특혜 여러분들 혜택도 줄 것이고 의사의 특혜 혜택도 줄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수십 년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국의 앞날에 대한 부분을 각자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리방송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10년이 제도화된 부정선거 제도화된 사전특표 조작이라는 것이 거의 체질화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